웃겨, 엉망이지? 어르신 댁 생각나네요. 원래? 우리 집이랑 이명란 집이랑 오시게 비교가 누야? 어르신도 저하고 한 달은 신랑이 하셨어요. 기억 안 나세요? 한 달은 아니요, 무슨. 네,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, 어르신. 응, 그려. 고달은 됐네, 들어가 봐. 잘 지냈어? 상하 넌 보석 디자이너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. 어, 지금 잠깐 쉬고 있어. 다음 달에 브랜드 제논칭하면 부사장 겸 수석 디자이너로 갈 예정이야. 소미 넌 네일샵 한다며. 다용이 넌? 난 광고 회사. 아, 광고 기획? 아님 카피라이터? 그냥 인턴이야. 어쨌든 이렇게 모인 거 진짜 신기하다. 그러게. 난 오래 있진 않을 거야. 회사 새로 시작하면 가까운 오피스텔을 얻을 생각이거든. 암튼 뭐 이렇게 된 거 집주인의 계약 조건을 빨리 말해. 그게 보증금은 없어. 그냥 한 올해 50 정도 받을까 했거든. 50? 난 오케이. 소미는? 어, 나도 좋아. 공과금은 나눠서 내. 나오면 N분의 1 하면 되잖아. 그래도 돼? 그래, 그렇게 하자. 그럼 밥은... 그냥 각자 알아서 먹자. 쉐어하우스잖아. 다들 그렇게 해. 최대한 편하게 편하게. 그렇게 지내자. 그럼 우리 계약 송사된 거다. 잘 부탁한다. 나도 잘 부탁해. 응. 우리 방은 어디야? 아... 여기... 아니, 그래서요? 그래서? 미친 듯이 쫓아다녔죠.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미치는 거예요, 이 마음이. 내 마음이 더 아프다. 내 꼭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싶은 거죠. 내 사랑이 부족했니? 아니, 내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거니?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건 아니에요? 그렇다 해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죠. 그것이 사랑을 잃은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? 가면 간다. 아니, 왜 간다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? 저렇게 2층에서 고해야들 살고 있는 거예요? 나왔어? 그냥 잊어버려요, 김 선생님. 뭔 또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? 아! 지훈이 얘기인 줄 알고 들은 겁니까? 지훈쌤 얘기해달라고 그러잖아요. 내 얘기예요, 내 얘기. 이 사나이 고태수의 순정이라고요.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내일 의뢰받지 말아줘. 응. 그래. 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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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겠습니다.